자 여기 새례동인 웰빙 스크린에 제가 왔는데요 어.. 제가 저희가 골프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프로 골퍼분을 섭외를 했는데 그 전에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땡! 땡 힘으로! 제가 측정하러 왔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배웠고 몇 번 더 쳐보고 싶지 아닙니다 선생님 바로 그냥 때려보는 게 좋습니다 오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동생님꺼? 자 250 나왔다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생님? 불가능합니다 기술 운동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250 불가능합니다 이게 스윙이 뒤로 많이 하면 좋습니까? 아 그래요? 자신 있게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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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! 자세 좋네 오! 가만히 좋습니까? 몸 뜨지 마요? 발 붙이고 응? 아 왜.. 이거 뭐냐? 오! 아 250만.. 뭐야 이거? 오! 오! 와우! 야! 복잡이 이렇게, 이놔봐 이렇게요? 그렇죠? 아! 이거 아니야? 아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들어왔어 들어왔어 회의에 들어왔어 잠깐만 친구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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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합니까 이거? 이거 놓고 눌러 이거 뭐요? 그냥 놔둬 어 뭐요? 마지막으로 너무 놀랄게 어 이게 됐어요? 파이팅 저걸 끝까지 봐 끝까지 돌아와 그렇지 아 끝까지? 아 끝까지 이렇게 아 이런 장면 많이 봤지 저걸 끝까지 보고 굳이 말고 그렇지 그 정도 마주면 가는 거야 진짜 산불하게 쎄는데 제대로 올려주면 가는 건데 아 가는 건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바로 간 건데 결국 눈을 자꾸 JES 눈을 마주쳤는 걸 혹시 너도 나를 건드리고 싶던 걸까 난 왜 넋을 놓고 있을까